가빈이 인형이 그네 타고 뽕뽕, 그네 타고 랄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아이디를 맞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게 들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또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빈이 인형 미미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도 친했었는데 바인미, 바인미라고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수였어요 바이미 바비인형 미미 이거 잼 몇 개 필요하다 했죠? 잼 14개인가? 16개? 저 8개 있어요 8개요? 16개 저 7개 만들겠네 아 다이아인줄 알았는데 옛날에 동생이랑 테일즈런더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동생 아이디 맨날 키워줬잖아 그때 레벨 운동하면 진짜 높은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 운동화 찍어줬었거든요 그때 근데 제 동생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 김밥 룰러 김밥 룰런가? 그때 한때 김밥 노래가 유행이었었거든요 아 네 뭔지 알아요 어 이거 찾았다 드디어 스케얼 그거 아 그 뭐냐 탱크 그거 어디서 찾았어요? 땅굴에서요 근데 그때 옛날에 기억나는데 나 옛날에 테일즈런더 진짜 맨날 했었는데 하루종일 핫타임 맨날하고 연금 맨날 진짜 만들고 노가다 맨날하고 흐흐흫 귀여우셨네 되게 열심히 해서 테일즈런더 동생 것도 귀여우셨네 동생이랑 그냥 같이 했었죠 친척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하하 순찬 아이디로요? 아뇨아뇨 그니까 친척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친척 다 했었어요 흐흐흫 어렸을때 테일즈런더 때문에 동생이랑 많이 싸웠는데 흐흫 테일즈런더 서로 할려고 방송할려고 아니 방송이래 게임할려고 시간 딱 한시간씩 나눠가지고 흐흫 근데 안 지켰죠 예 흐흫 당연하죠 흐흫 혼자 다하고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맨날 일렀어요 엄만 맨날 일러서 혼났어요 근데 이제 방송하고 나서 집에 컴퓨터가 지금 한대에 두대 세대 정도 있고 네대에 있는데 한대는 친척한테 줬고 세대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집에 두대 있고 집에 한대에 있어요 이제 안싸우시겠네 당연하죠 제 동생은 밖에 나가 노는걸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때부터는 안싸웠었어요 방학때 싸웠죠 흐흫 흐흫 안나가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저녁에 아아 아침에 할라고 컴퓨터 진짜 많은데 일년에 하나씩 사가지고 컴퓨터를 옛날에 쓰던 컴퓨터 버린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옛날에 컴퓨터를 제가 왜 비스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비스타? 예 윈도우 비스타를 처음 샀었거든요 제가 처음 나갔을때 샀거든요 네 그거 좀 되지 않았나? 근데 진짜 졸라 빡쳤는데 그때 아 진짜 맨날 작품 잡을때마다 튕기고 와아 진짜 존나 열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메이플스톡 텟섭있다 텟섭 어 네 텟섭 제가 텟섭을 진짜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텟섭 당첨되가지고 거기에도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텟섭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비매너를 좀 잘했어요 비매너를요? 사람들이 자리 뺐고 타이밍이라는게 있어요 몬스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몬스터도 몇 초에 한 번씩 뜨는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 딱 두 번 왔다갔다 그리고 반 갈때 아이템이 딱 나오거든요 아 캐릭터가 몬스터가 그때 딱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네시스를 딱 써가지고 몬스터를 한 방에 죽여가지고 사람들 자리를 뺐는 스틸 그거였는데 그걸로 사람들끼리 막 경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이기면은 이제 그 사람 각오하고 빡치고 막 그렇거든요 어우 재밌게 드셨네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게임할때 전 테일즈러너 버그도 써봤어요 캐시버그 없는 줄 알았죠? 전 진짜 있었어요 옛날에 완전 옛날 아닌가요? 근데 전 안걸렸다 난 안걸렸어요 버그쓰는데 헐 그때 캐시버그 십몇만원 써거든요 오호호 예 그때 오류여가지고 했는데 그거 쓴 사람 걸렸는데 전 안걸려가지고 어 이거 좀 위험한 괜찮아요 오래됐으니까 제 아이디 그거 없어요 이미 아 없어요? 이미 없어요 아깝다 쓴거 그죠 괜찮아요 지금은 더 좋은 아이디가 있으니까 테일즈러너에 그거 없어졌어요 그거 하루도 안되서 몇시간만에 없어졌어요 그게 한번 클릭하면 하루에 50원씩 주는 그 이벤트였거든요 캐시 네 아니 하여튼 어떻게 하는 이벤트였는데 제가 그거를 오토마우스 막 키고 막 그거 있잖아요 마우스 걷다대고 엔터 막 누르면 되는거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캐시를 막 얻었어요 십몇만원 얻었어요 아 근데 하루만 없어졌다고요? 그 아이디 없어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니요 근데 지금 테일즈러너 아이디엔 캐시를 더 많이 했는데요 뭐 아 그럼 안아깝네요 그죠 덤파했을때로 생각난다 덤파 해킹장했을때 울었는데 아니 친구집에 가고나서 해킹을 당한거에요 그때 제가 그거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배틀메이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 다녔 네 그때보다 배틀메이지를 중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배틀메이지를 업데이트된 날이 있거든요 완전 새롭게 옛날에는 막 자동으로 생산이 아니라 직접 체계서를 막 눌러서 소환을 한 다음에 아 체계서 전폭이라는걸 써가지고 막 사냥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거하고 이제 새로 생겼어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네 그때 친구집에서 하고나서 해킹장 해가지고 신고하고 막 울었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 아 솔직히 내가 거기다 캐시도 했었거든요 아 어린이날 세트같은거 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해킹장 해가지고 울었어요 서글프죠 그쵸 캐시 그게 얼마였는데 그때 그런게 되게 비쌌거든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 맞아요 돈 모으기도 힘든데 맞아 맞아 돈 모으기 힘든데 진짜 해킹장에서 울어난 적었고 메이플솔 해킹장 했을때 진짜 개빡쳤고 저도 해킹장 맨날에 메이플솔 해킹 진짜 개 그냥 맨날 당하던 그거였는데 진짜 열받았는데 캐시 다 질러놨는데 패킹당한거 그니까요 내 옛날에 메이플 아이디를 왜 그따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석궁 제가 궁수를 키웠었어요 메이플 처음 캐릭을 네 그래서 헤네시티에서 사냥하고 있는데 나 그거 그냥 막 만들었는데 아이디가 아직도 기억나 상이 궁수이다 뭐요 뭐 상 몰라요 상이 궁수이단가 하여튼 뭐 이상한 아이디에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막 적었거든요 저거에요? 예 친척집에서 만들었었어요 하하하 근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친척분들 중에 상 아뇨 없어요 그따구 하여튼 세상에 아하 근데 이름은 상 한상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한상민 근데 그때는 걔네 집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상이 궁수이다 뭔 뜻인지 모르겠죠 하하하 진짜 옛날에 닉네임 그거 하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닉네임 만들기 맞아요 지금도 조금 힘든 맞아 닉네임 정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게임은 하고 싶은데 흠흠 저는 그리고 그걸 싫어하거든요 나는 게임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미소라는 해가지고 미소 안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아니면 만약에 미소를 넣으면 나 좀 알아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 같아서 아 안 넣어요 그리고 제 게임 같은 게 닉네임 보면은 대부분 다 강민 제 이름으로 돼있지 않나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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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이름을 잘 안 넣어요 제 실명을 넣지 게임 닉네임을 안 넣어요 저도 실명 넣어요 그 강민 네? 아니에요 네? 아뇨아뇨 들으신 분 없겠지 디즈니 공주들이 들었어요 제 옆에 많았거든요 제 앞에도 많네요 아 근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참치킨 같은 거 그거 그 광물 캐서 나온 거예요? 예 비슷한 것도 못 봤는데 잘 안 나오나봐요 걔가 미소라는 닉네임 많이 봤는데 미안한데 내가 아니야 그럼 미안한데 그럼 내가 아니야 넌 잘못 본 거야 나는 김강민 아니면 강민이 이렇게 하거든요 실명이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편하고 그쵸 제 그래서 롤 아이디가 지금 천하무적 강민이잖아요 흐흫 자주 바뀌시네요 흐흫 원래 맨 처음에 김강민이었다가 강민이었다가 천하무적 강민 강민이 막 다 근데 닉네임 정하기 진짜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그나마 테일즈런너가 제 닉네임이랑 비슷한 단무지 대통령 흐흫 단무지 대통령 그나마 제일 비슷한 그냥 김강민으로 놔둘 걸 테일즈런너 아 어느 거예요? 롤이요 롤 아 딱 세 글자 그거였어요? 네 어허 했네요 쩔죠 아 나 근데 옛날에 아이디 있었는데 진짜 개쩔는 아이디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제 롤 아이디 부캐가 있거든요? 제 아이디가 부캐 아이디가 네 이거였어요 오허허허 이것도 응글네요 그렇죠 저거였어요 이것도 응글네요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끼리 맞췄거든요 욕으로 그래서 아는 사람을 이거였고 막 제지 안 먹나? 안 먹었었어요 어허 신기하다 제 아이디가 되게 셌거든요 아 이거 없는데 탱크? 어쩌고 탱크 없는데? 그쵸 잘 안 나오죠 생각보다 네 이걸 빨리 캐야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모드를 즐길 수가 있어요 금도 많이 못 캤어요 어 저 금 많이 캤어요 저 금 16개 캤어요 진짜요? 예 다행이네요 저는 하나도 못 캤거든요 예? 아까 캤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요 하나 딱 하나요? 근데 진짜 딱 하나 같았던데? 허허 심각하구만 이거 아마 자연 동굴 쪽을 가야될텐데? 미키잼만 스무개임 미키잼 13개 이거 엘사꺼 있고 이 다음에 엘사 잠깐만요 새로운 광물들 좀 봐야겠어 독사과로 뭐 할 수 있는게 없고 와 엘사 광물 마흔 개 짓겠다 진짜 한 세트 하겠네 이거 진짜 이 탱크가 필요한데 탱크 그러게요 이거 있어야지 아까 뭐였지? 너 칼? 응 그리고 인크레디블 인크레디블? 그거 또 캤어요? 인크레디블 에스에스에스에스에스에스에스 어 저 그거 못 봤어요 보이지 못하지? 흐흫 아니 못 봤어요 흐흫 마크 촛봇이네 야이 없는걸 어집니까 이 근처에 자연 동굴 냄새나는데 이 근처에 자연동굴 냄새나는데 저 아까부터 자연동굴이었는데 그래요? 근데 자연동굴에 없다고요? 그럼 자연동굴 찾았다 철만 장난하는게 아 근데 땅굴에도 진짜 많네요 이것들 정신없어 아 엘사광물은 너무 많아 엘사는 왜이리 잘되지? 아 다이아인줄 알았는데 어 다이아야 오 좋아요 좋아요 엘사광물 나와라 나와라 니가 나와야 우리가 나갈수가 있어 아니면 게이머도 뽑아버린다 와 이거 바주카같은거 돌샤크 돌슈터 다이아로 만들수 있네요 오오 이게 그거같은데 눈덩이 아아 그래요? 일단 다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아야될텐데 금이다 어! 찾았다 어떤거요? 그 스퀘어 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그죠? 붙어있지 않나봐요 하아 지금 두개있으니까 이거 관련된거는 여섯개가 필요한데 좀 많이 몬스터완드 금도 있네 아 짜증나 군대간 친구한테 전화왔어 또 맨날 전화오는거 오늘도 안받았는데 어제는 나 힘들어서 귀찮아서 수영갔다가 저 수영다니거든요 오우 수영다니세요? 예 어깨깡패 되시겠네 어 어깨가 넓은거 같은데 더 넓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나 그러면 얼굴만 작아보이는거 아니야? 그럼 이득이죠 뭐 좋으시겠다 저 진짜 어깨깡패될거 같아요 저 이러다가 어깨깡패되시면 좋죠 뭐 아 몰라 우리 그냥 나가죠 밖으로 아 밖으로 나가요? 예 나가요 나가요 이제 그만해도 될거 같애 어 죽음 이거 이맨세이브 되있죠 네 켜놨죠 아까 아 잠 서버 다시 열고 아 됐어요 어 죽어도 죽어도 돼요 아 됐어요? 예 죽어도 돼요 죽으세요 다행이다 마침 배고팠는데 잘됐어 아 근데 여기 익스트림쪽이 없을라나? 저도 나왔어요 어 저도 나왔어요 어디계세요? 지금이요? 네 어 뒤에 뒤에 옆에 옆에 자 한번 따라오시죠 예 여기 아까 이거 우리 점토도 캐야되는거 알죠? 점토 아 점토도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왠지 요쪽 익스트림같이 생겼는데 양털도 캐야되고 양털도 캐야되고 그럼요 가위 만들어 놓을걸 으흠 괜찮아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니까 여기를 집으로 해야겠다 여기다가 대충 네모난 상자집 네모난 박스집이죠 박스집 네 여기다가요 나무님이 디자인을 예스 아 저 디자인입니까 예 제가 그러면은 땅콜 좀 여기 가까이 있는 땅콜 좀 갔다와볼게요 예 광물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구할지 오 금 완전 큰 자연 동물이네 우와 진짜 크다 여기 여기 우리 그 탱크같은거 있으면 좋겠다 그 스퀘어 그니까요 스퀘어 대충 조그맣게 지어도 되죠 으흠 괜찮습니다 자 석탄도 이거 은근히 필요한거 알죠 석탄블럭 만들어 석탄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가까이 있어요 어 그정도면 괜찮습니다 옵시디언 캤죠 옵시디언 네 개 에? 아 네 개면 되나 이 시트? 네 아하 오 다이아다 어 들어가자마자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 진짜 지금 저 열 여덟 개 있어요 오호 많으시네 그죠 아 엘사광물 무시한다 너 짜증나니까 아 죽어버릴거야 안되겠어 용암이 없네 갑자기 아 죽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스퀘어 어쩌고는 필요한거 어떡하죠 우리 다이아로 살거에요 운영장 아 그렇군요 우리 아줌마한테 다이아로 살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많이 먹겠으니까 오케이 화이팅 다이아 몇 개 있죠?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 여섯 개 다섯 개 있으려나 흫 흐흐흐흫 너무 과대평가 하시네 그래요 그러면 두 세 개 밖에 없는건가 아 보여드릴게요 기대합니다 네 제발 용암이 용암이 나오려면 안 나오네 나오라고 생각하면 근데 엘사는 진짜 많다 엘사광물 그 저 지금 41개 있어요 와아오 저 42개 있어요 아 젓네 어 용암소리난다 흐흐흐흫 흠흠 흠흠 용암소리가 난다 이쪽에 이쪽으로 가면 용암이 나오겠지 자기가 좀 가까워지는 데 자 됐다 그래서 여기로 아 몰라 나 죽을거야 안녕 않녕 됐다 집 다 지어졌죠? 어 거의요 오케이 갑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구할건 거의 다 구했어요 오오 이 집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거에요? 돌이 살짝 모자르더라구 음..상자 상자도 두개밖에 못만드네 돌 얼만큼 있으세요? 돌이요? 뿌려드림 오케이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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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토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다 다 뿌렸다 나 다 뿌리면 안되는데 아 하루 하루 됐다 5 2 3 4 5 8 5 아 아 10 8 됐다 어 됐다 둘 셋 넷 다 팔 오 사십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정확하게 굽고 어 저 철이랑 금 창고에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와 진짜 좀 구했다 엘사 엘사 엘사도 제가 더 많잖아요 아 마지막에 땅콩을 하셨잖아요 정말 못 구하신다 광물 아 터가 안 좋아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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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무로 굽고 넌 이걸로 굽고 철개로 양털 좀 키워야겠다 양털 키우겠습니다 예 양털 많이 필요해요? 쪼금 어차피 여기에 검은색 양털도 지들끼리 나와있어가지고 먹물 오징어는 따로 안잡아도 될 것 같고 양털 어디서 필요하지? 여기다 필요하지 석탄블럭이네 양털이 아니라 헐 헐 양털인줄 양털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철블럭 아 뭐야 제가 양털인줄 알았어 철블럭이랑 검은색 그거였잖아 블럭 아 나 이런 아 그거 필요한데 죽순 죽순 아까 두개 봤는데 두개 그러면은 석탄좀 넣어주시 아 넣었구나 네 다 넣었어요 이렇게 석탄블럭 양털이 필요하다 그랬죠 으흠 으흠 금글러 미키마우스 와 미키마우스 짱많아 몇개 있어요? 지금 미키마우스 스물 아 33개 33개 오케이 템을 만들어봐야겠다 충분히만 내리겠네 어 저 저 door 2 받 erstmal designed ύ